안녕 여러분 요건 여성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왜 혼자 집에서 편하게 쉴 때 보통은 갑갑한 보라 안차고 노보라에 티 하나 걸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배를 누르거나 갑자기 들어오면 그제서야 가을이기 위해서 막 주섬주섬 조기 같은 거 걸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겪어보었을 거예요 차라리 티셔츠 안에 패디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싶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입에 봉투부터가 일단 100% 생분해성 수지라는 거 요거 아주 칭찬해지고 싶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깔별로 주문을 했고요 색깔이 무려 10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르보노 브라 옷과 브라의 만남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D3 3일 남았어요 3일 아르보노 브라가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남았어요 자 그럼 한번 얼마나 편한가 입어볼게요 더스티 그레이 색상이고요 얇고 가벼운 원단이라서 피부에 닿는 감쪽이 너무 좋더라고요 곡선 라인도 살아나고요 자연스럽죠 꽉 들러붙지 않아서 집안에서 편하게 입기 너무 좋고요 A컷 부터 F컷 까지 모두 커버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활동성이 너무 좋고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뒷밴딩이 없기 때문에 가슴통을 꽉 조이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바람 많이 부는 날에 티에 가디건만 걸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데일리룩 외출룩 완성이에요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좀 흘리더라도 원단 자체가 흡수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자외선도 93% 차단되니까 안심이에요 코디하기 편한 베이직 티셔츠라서 겉옷을 걸치거나 티에 바진만 입고 나와도 캐주얼 룩 같고 아주 좋아요 출근할 때 입어도 될 듯? 마트에 장보러 나갈 때 편하게 입기도 참 좋네요 샤워하고 나와서 겹겹이 브라소코 챙겨 입기 싫을 때 이거 한 장이면 오케이죠 아주 가볍게 입기 좋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실키해서 잠옷으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노브라인 거 티 안 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네요 그리고 이 특별한 몰드 디자인 등록증까지 등록돼 있다는 거 역시 아르보노예요 봉제선 처리가 아주 말끔하고 깔끔해요 너덜너덜한 실법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짠 이게 바로 특허몰디 그리고 하단 밴드가 부드럽고 넓은 울 밴드라서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통기성도 최고예요 봉제선 처리에 참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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